오케 난 그저 이곳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그래 시간만 잘 보내면 돈을 준다는 건데 이건 다 카메라고 이쪽에 콘텐츠는 거잖아 우린 돈을 위해서 여기에 왔고 밖에서 쉽게 벌 수 없는 금액을 벌어서 나가게 될 겁니다 어차피 여기가 되면 우리 한배야 그래 협동과 인내로 똘똘 뭉쳐야 된다 짠 뭐야 이게 방마다 상금이 다 다르다는 건데 모두가 서로의 값과 의리될 수밖에 없는 구조임을 뜻한다 재밌어진다 그치 이 쇼 언제 끝내시겠습니까? 우리 평생 여기서 못 나가는 거 아니에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